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 운전장치 조작능력은 전조등 조작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5초내의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내의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방향지시등 조작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내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5초내의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내의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내의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주행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속 10초내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1스프 6초내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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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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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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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